와... 노란색 종려... 와 쩐다... 리얼 바위 종려가 돼버렸어 바람 빨간 색깔이다 어? 내가 꼴대인 것 같은데? 오 대툰님 가장 좋은 거다 첫 번째 오오... 카드... 아 잠깐만! 1호란색... 어? 시작부터? 야 시작! 아 시작하자마자 한 번 암살 한 번 당해야 되는데 아 아쉽다 난... 내 턴은 언제지? 어... 짱... 대툰... 링크님 뒤에서 세 번째요 이런... 난 또... 난 왜... 이렇게 직접... 열 칸 저희 모션... 이동 모션 스킵해주세요 빨리 스킵하세요 여러분 게임 빨리 끝내야 돼가지고 어... 야 대찌님이 걔도 1억 갰어 울었다... 엄지님! 과연... 과연 카드... 뜬 안 걸리고... 야 건물 사겠구만 흐흫... 난 나르님이 뒤에서 세 번째로 보이는데 그거 그거 색깔... 음... 나다! 나도... 제발... 건물 사고 싶어연... 나르님 다음이 난가? 에이 젠장... 인수 확인... 절대 인수 안 해주겠죠? 자... 제가 핵을 발사하고 말 것입니다 다람이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십니까? 네... 절대 불가능합니다 야... 이번에는 도쿄전이가 좀 불리하게 가고 있어요 초반은 그렇게 딸 안 사도 돼 돈이 없어지죠 이게 케바케어 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진짜 카드만 잘 안 걸리면은... 어 카드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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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자기야.. 나는 맵스 소리는 보면서 게임 해야겠다 자... 응... 150만원을 질부했습니다 제 에어컨 리모컨 보신 분... ㅎㅎㅎ 어 룰랭님 재단 거 오셨군요 배쯔님의 차라 네 우와 10일 밤 10일 제트님 이제 처음땅 사시는거죠? 네 시작부터 호텔이라 비싸게 가시네 야 다들 건물을 야 나도 건물을 사야되는데 근데 그 이번에는 그거 있나요? 인수 요청은 조금 인수해야되는거? 아니 없어요 그런거 없어요 네 왜요? 그냥이요 아이 그 잠수하다가 와가지고 설마 야 5천만원 당첨됐어 조금만 지금 3번당 3번 나왔어 매우 낮음이 많냐고 엄지님 엄지님 설마 빨리 가버려 와 오 비싼 땅 그거 가장 비싼 땅으로 가겠지 맞아요 어떻게 알았네 역시 엉봉지수 박근하셔라 글씨 그청이구만 역시 그러네 못사네 어 저도 말을 그럼요 꿀버님 자유롭게 얘기하셔도 됩니다 괜찮습니다 네 그걸 안받네 아 또 건물을 못사? 살 수 있구나 다행이다 와 나 무시한 줄 알았네 본마디로 엄지님은 그냥 저거 월급 받으러 간거이 맞아요 하드 걸렸으면 좋겠다 아이고 야 엘링크님 대치님한테 7백만원 줬어요 에이 돌아가 인수 안해주네 오 오 여어 가령님이 저는 인수 신청하면은 인수해드림 아까 10억씩 돌아가는게 좀 에바긴 했죠 그래서 게임이 많이 루즈해졌던거야 아니 왜 어째서 나는 10억을 나 혼자만 가지고 싶었진 안하고 싶은게 아니었다고 하하하하하하 우리 대치님이 역시 마음이 넓으셔서 그런지 자 혼자 10억 갚는거는 너무하다 생각하셔서 그런지 모두에게 10억씩 돌려주셔가지고 좋습니다 하지만 두번의 기적이 유라잖아요 근데 이런거는 스택되있죠? 네 여어 아 나 그냥 대치님 대치님 잘가요 와 와 와 안가네 아 대치님 너무 예쁘셔서 유죄로 예? 우리 대치님 가시는게 편안하게 보내드려야되는데 저가 딱만 사놔야겠다 여러분 저 소설 보고있을테니까 제 텅대면 알려줘요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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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근육성이에요 하하하하 저 저도 소설좀 보고일게요 뭔소리에요 책 읽으세요? 네 아 네 하하하하 오늘 처음으로 룰렛다 어 대치님 턴이에요 저기요 제 턴이 아닌데요? 어 뭐야 어? 제 턴이? 야호 야호 아니 잠깐만 그러지마 그러지마 아싸 그렇지 아 드디어 좀 같아졌네 와 하하하하 근데 그래도 나보다 낮아 하하하하 아직은 그렇죠 하지만 금방 떡상한다는거 사실 하하하하 그렇게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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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대찌님 턴이에요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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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ми니 Funk 와 다음 턴이 대찌님 턴이예요 6 야 대찌님이 건물 잘 걸리네 초반에 빨간색깔이니까 어 이거 어 뭐야 저 주사위 씨 어? 야 월급받았어요 난 월급받고싶지 않아당 살래 안녕 저분은 웹툰봐 야 대찌님이 현재 1등인데 게임이 말이 안되는데 이게 진짜 정상적인 정상적이기다리는게 지루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그냥 뭔가를 볼수만 보고 보고 보면서 할 수 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소설 보고 있어요 웹소설 야 7 잘가요 끝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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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진이 끝났어요 전차를 왜 샀어요 전차를 왜 샀어요 그러게요 왜 샀을까요 고스날이 실베 아 고스님 포켓 풀려고 니 미스터리카드 걸려서 10억 받는거 혼자서 딱 좋다 제가 고스를 포박하기 위해서 전차를 샀어요 그렇게 즉사 아 젠장 장굴산땅 철거된다 젠장 링크님이셔요 복격 그래도 천만원 좋아 안전하게 가고 있어 오 3천만원 잃었어요 링크님 위험해요 건물 하나 팔아야돼 땅 파시면 됨 그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게임이 돼야돼 아까 10억때매 그래 10억때매 리얼키킹 저는 물 떠오고 바티도 갖고 오고 손도 씻고 에어컨을 키고 오겠습니다 갈아 끼우고 싶다 늙어서 성대 갈아 끼우는 어허 이런 이런 달 알려주시네 아 달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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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지님 턴이다 어 나다 자 카드 걸려라 더블이다 더블이다 카드 걸려라 망해라 랜드마크 건설 랜드마크 건설 그리고 랜드마크 철거 랜드마크 잠깐만요 아라? 아 더블이었어? 네 아 물 마시다가 뿜을 뻔했잖아요 어허 네 아깝이 물 조금 있는거 마시다가 뿜을 뻔했음 도우 수 때문에 시빌야 시빌야 콜루보로님 뭐하세요 지금 야 3천만 원 잃었어 야 다행이다 그래도 3천만 원을 가지고 계셨네 뭐 소리여?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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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루보로님이 뭔가 이상한걸 했어요 아... 다행이다. 이 정도면 괜찮아. 몇 번이네? 오 월급. 딱 월급이다. 장소하려면 감옥이 개꿀이던데. 야... 그치. 이렇게 조마조마하게 생각을 하면서 해야 돼. 그래. 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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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밥 써먹기. 핵폭판. 대찌님. 카드. 걸려라. 아. 저구나. 이런. 저런. 아 그거 대찌님 대산데. 네. 고스가 있어. 배찌는 대사. 안돼. 내 대사 뺏겼어. 어. 다람님 잠수신가요? 다람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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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다람님 유튜브 보고 계시는구나. 어. 안녕하세요. CSW님. 다람님을 깜빡하고 있었어. 렛렘님은... 렛렘님 돈이 왜 저러져? 하하하하. 그러게요. 아까 아까 5만이던데 5만. 과연! 히스탄. 야. 좋아요. 건물 잘 지우고 있어요. 돈은 100만인데? 돈이 없어요. 거의 이상 못 지어요. 고스 턴. 자. 좋은 거. 아. 아.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다들 1원이 돼버렸어요. 와 미국 정제대공항이다 미안해요 자 건물 걸리면 끝나요 건물 걸리면 끝나요 오 내 땅으로 왔네 오 근데 살 순 없지 오 내 땅 왔어 그래서 살았어 근데 더블이네 근데 더블이네 잘가요 잘가요 사났어 어떻게 산거야 저거 야 어디만 걸리게 딱 걸리게 하면 끝나는데 사람님 구 사람님 갔나요 사람님 어딨어 사람님 어딨어 80만원 지불 아 땅 팔았다 아 땅 팔으셨구나 와 월급 아주 귀한 월급이었습니다 대체님 잘가요 잘가요 내 건물 걸려라 아 아 아 아 아 아 됐다 아 아 여기네 아 아 누구야 휴양지에서 쉬어갑니다 오히려 좋은거와 요인님 세미 전 요인님이다 세미 세미 푸세카에서 킹구스 두개 잡고 왔어요 세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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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건물만 안걸리면 돼 내가 건물만 안걸리면 돼 제발 다행이다 아 휴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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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쁘지 않지 어 돈은 어째 벌려구요 아 지금 누군가가 그 경제 대구 대구광이 걸려가지고 전체대가 다 1원이 됐어요 아 아 갔어요 아 이거 말고 다른 게임 해보니까 전 게임 나갈게요 맹 소설 봐야지 아 맞다 나 물쓰고 이제 사라 시간 진짜 빠네 나와 나는 과자나 먹으면서 나리님 방송 보고 있어야겠다 부럽다 6 설마 어 아이고 아이고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일났네 받아 추천해 주실 거 죽어라 고스 대치닉 잘가요 와 가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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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비 서블이다 시비 서블이다 다 야 월금만 받았어 사기만 하고 아 여기까지만 하자 탱트 텐트 텐트까지 오케이 캠핑하시네 아 캠핑하셔 불안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펠르메리 땡큐 감사 전 이번에 새로운 과자를 먹을 거예요 네 팔 또 비빔 씹이라고 아십니까 모두 이런데보다 쇼 와 여러분 45분 기름은 아 비빔 면은 아는데 어 아 비빔 면은 아는데 안 접니다 휴양지 나갈 수 있을까 안 나가도 되죠 뭐야 뭐야. 휴양지는 감옥이 아닙니다. 통행료. 근데 나 돈이 없잖아. 탓 남기기. 돈이 없어. 아. 구매를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누가 1원 만드실래요? 그러니까 누가 1원 만드실래요? 사람님. 돈이 부족해. 땅을 판매해야 돼요. 이거 끝나고 뭐예요? 그러네요. 어. 한 판 더 하면은 들어가고. 10. 이게 막판이에요. 2. 아 나구나. 전판에는 아주 부유하기 시작했다고 하면은 이번엔 되게 가난하게 시작하네. 더블이요? 그리고 제 건물에 걸려 쇼파산. 딱 좋네. 아 그건 좀. 그건 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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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젠장. 어 랩랩님이 기권했대요. 솔직히 할 말 안나지. 네. 솔직히. 400만원. 여기서 300만원 가서 꼭 뭐예요? 카드. 야. 가셨네. 야. 가셨네. 진짜 전차를 구입하셨네. 전차 구입. 전차 구입으로 두 명이 갔죠 지금. 여기 웨이디. 꼭 쓰레기 주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아. 돈이 두 배가 된대. 와. 부럽다. 돈이 복사가 된다고? 나도. 돈 두 배. 떡장 가자. 제발. 떡장. 떡장 가자. 랩 전차 구입. 랩 전차 구입. 랩 전차 구입. 아 젠장. 살 수가 없잖아. 응 못사. 넘겨. 응 전차. 응 전차. 네. 꼭. 어. 야. 어. 잘 뜬네. 파샤 냈네. 다람님. 잘 가요. 가셨어. 가셨어. 또 골시나리가 1등하나요? 아니요. 그건 좀. 아 이거. 제 종이저 어쩝니까. 어. 네. 다른 거 할 거예요. 오타쿠님. 이제 어떤 거 할 거예요? 지금 준비 중인데. 딴 거 갈려고. 오. 오. 더블 걸리셨네. 과연. 과연. 야. 안 그래도 위험한데. 아이고. 이 게임은. 더블이 가장 위험합니다. 음. 가장 맛있다. 야. 또. 야. 야. 이번에 헬이다 진짜. 야. 헬이다. 나 건물만 안 걸리면 돼. 건물만 걸리지 말자. 차라리 미스터리 카드. 가자. 차라리. 다리님 여기로 와요. 여기는 편하네. 아 다행이다. 딱 월급만 받았다. 야. 좋다. 야. 운이 좋았다. 아. 아니요. 그거는 아니고. 후브덕은 이제 다음번에 해야죠. 600만 1원 뭐예요. 저거 1원 너무 불편한데. 야. 5천만 원 당첨됐어. 와. 좋다. 야. 야. 5천만 원 당첨됐어. 와. 좋다. 야미. 아. 젠장. 그리고 제 건물에 걸려서 파산. 야미. 파산하지가 안돼요. 오오오오. 파산이 뭐죠? 돈이 없는데. 젠장. 우리 진짜 너무 가난하다. 446일째입니다. 사인기가 대공안만 안 뽑았어도. 난 건물만 안 뽑았어도. 난 건물만 안 뽑았어도. 그리고 나 건물이 없네? 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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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젠장. 건물 언제 날라갔어. 어. 언제. 다 날라갔어 일단. 와. 위험했다. 돈이 없어. 와. 못사. 아깝다. 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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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원래 내 땅이었는데. 어어. 어어. 하지만 죽었죠. 하지만 죽었죠. 하지만 죽었죠. 박어영 좋아요. 혈망! 돈이 전반이 됩니다. 야. 돈. 야. 그래도 우리보다 많아. 와. 와. 그래도 1등이셔. 와. 쩐다. 와. 어치. 어. 살 순 있겠다. 오. 딱 텐트까지만 사면 무리가 없을 것 같은데. 어? 다 젖는다고? 오. 어? 어디까지? 자. 고스넬이 운이 좋아라. 제발. 제발. 어림도 없지. 제발. 오케이. 좋았어. 아 됐어. 그래. 여기 곳에. 가구입할게요. 드디어 나도 건물 키웠다. 야. 그제 파산하시겠는데. 어치? 잠만. 안 돼. 대치님 잘 가요. 아예 갔네. 안 돼. 안 돼. 대치님 죽으셨어. 나도 나가야지. 12. 소설일 거야. 아 이거는. 뭐. 게임이 이미 기울었죠. 전차를 구입하신다면 모를까. 네. 그게 아니면은. 우리 이깁니다. 고스님 전차 구입해줘요. 자. 전차 구입. 고. 갑시다. 또 더블 나왔어. 전차 구입. 와. 절대 못 이긴다 이제. 와. 20억 벌었어. 그 전차 구입. 해도 5억 되잖아. 그냥 암살 당하면 좋겠다. 암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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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이길 수 있어 과연? 응. 이길 수 있는 확률을 계산하시오. 난 주택밖에 안 가지고 있는데. 아 더블 걸리면 안 되는데 나는. 돈 없어. 더블 걸려라 제발. 그냥 미스터리 카드 걸려라 그냥. 차라리. 그래. 남자답게 미스터리 카드 가자. 내가 지금 감옥에 갈 데가 아닌데 나는. 가셔야죠. 이미 가셔야 되는데. 야 이제 건물이 엄청나게. 생기겠구만. 내가 감옥에 나올 때쯤이면은. 랜드마크가 몇 개 생기겠구만. 정말 더블 걸리겠죠. 더블 걸리면 안 돼. 절대. 더블 걸리지마. 걸리지마. 글쎄. 무슨 과자를. 걸려라. 과자 추천받아요. 어차피 돈도 없기 때문에. 이분 카드 미스터리 카드 거들어주고. 암살 당하지 않으면 내가 이길 수가 없어. 수윙칩이라는 거 먹고 있어요. 가자. 수윙칩이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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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런불 있는데. 뭐 먹을까요? 수윙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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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다. 홈런불 용기 바꼈대요. 아. 종이로 바꼈어요 그거. 뭐야? 맞다. 약과. 왜 바꼈어요? 약과. 기도 있다. 어. 안 먹었네. 다 왔는데 안 먹었네. 자아. 과연. 별 밖에 없지? 밖에 이유가 없었는데. 대찌님 저기 피자인가? 내가 피자 줬나? 뒤졌대요. 아 치킨도 줬나? 피자 줬나? 피자 피자. 아 뒤졌어요? 대화방 봐봐요. 전 지금 이거 먹고 있음. 어. 아 감사합니다. 아. 드디어 천만원 됐다. 야 나가도. 당당하게. 당당하게 나가시겠다. 야. 아. 죽지 않는다. 살 수 있다. 스윙칩을 갖고 왔습니다. 죽어라 보스. 안 죽어요. 이제 암살 당하실 겁니다. 아련님. 죄송합니다. 암살 당해라 보스. 에이했을 말. 자 암살. 아이고. 아이고 모든 건물이 절구가 되요. 아이고. 아이고. 이야. 아 뭐야. 내가 이것밖에 손에 안 보셨는데. 저분이 건물 업그레이드를 별로 안 해가지고 괜찮음. 자. 좋은 거. 아싸. 두 개지만. 네. 건물 올라갑니다. 얏. 다 캠핑하게 생겼네. 야. 건물 또 올라가는 거야? 야. 저분은 진짜 안심하고 건물 올려도 되잖아. 20억. 하지만 한 번에 잃을 수 있다는 사실. 아 십이야. 죽어라 고스. 갔다. 리얼 죽어라.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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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죽어라 고스. 살 수 있다. 살 수만 있지. 이거. 어. 근데 다 못 먹을 거 같은데. 거짓했어요. 지금 거짓했어요. 아린님이 제일 땅에 걸릴 거라는 희망을 품고. 젠장. 절대 걸리지 않잖아. 카드만 그런 희망 따위가 없었다. 미스터리 카드가 답이다. 나 이제 이거 이길 수 없어. 미스터리 카드 해가지고 암살 당하셔야 돼. 그래서 내가 이긴다. 파산. 파산 당해라. 파산 당해라 고스. 자. 돈이 없어요. 미스터리 카드. 제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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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발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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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이렇게 비껴. 이렇게 비껴 나갈 수가 있지. 자. 12. 어어. 어차피 인쇄해도 안 받을 거잖아 이거. 다. 탠트밖에 없어. 텐트. 텐트 밖에 없어라. 다들 건물 올라가고 있는데 나는 텐트 밖에 없어. 젠장. 텐트날이 텐트날이. 아 없어. 돈이 없어. 텐트날이라니. 그렇죠. 별 명 또 만들지 말라고요. 별 명을 또 만들고 있어. 자. 이게 위험하다. 미스터리 카드 말고는 답이 없다. 제발. 카드 걸려라. 제발. 됐어. 좋아. 부자. 그렇지. 그래 봤자 의미는 없지만. 없는 것보단 낫다. 그래 소용사인 없다 카드! 카드 걸려라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이고 60만원 야 그래도 어떻게 어떻게 살긴 산다 조금씩 죽지 마라 건물만 안 걸리면 된다 걸렸다 텐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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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텐트 다 팔았다 나 지금 건물도 없어 건물 하나 있나? 텐트 불쏘 텐트 하나 있다 텐트 하나 있다 야 이거 이길 수 없다 이제 진짜 미스터리 카드가 답이다 뭐라? 뭐지? 스윙칩이 아 거기서 20억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스윙칩이 대단해 맡겨져요 큰일 났어 텐트 다르 제발! 암살! 떴어 저거 저거 직사야 직사야 저거 어이 직사인데 저걸 이겼어 이겼다고요? 아싸! 이겼다! 이겼다! 이겼어요! 아니 이걸 이겼어요! 코시 나리가 이겼어요! 야 야 야 이겼다! 야 이게 바로 피지컬이라고요 여러분 다른 게임이에요 아 예 예 예 예 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